등용하는 편이 좋지좋아 사마휘를 잠깐만 군사로 좀 쓸게요 저기 마댕한테 협박을 가면 어떨까요? 좋지? 좋아? 너가 한번 가봐라 죽을 자리에 갔을 때 사마휘는? 좋지좋아? 말은 똑바로 하나요? 좋소좋아 하하하하하 저건 처음 봤네 하하하하하 와 불에 나라든 나방이랑 바로 네놈을 두고 한 마리다 야 좋지좋아 해야지 아 이 컨셉충이 극한의 컨셉충이 안되네 이럴때도 좋지좋아 해야지 진짜 극한의 컨셉충인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